엘리누나 아이패벳 속도로 할게요 칼에 파일럿 짓고 쩌렛렛 드라가 날듯 이러면 상대가 투저그 원토스일 확률이 높아요 10의 게이트 11시가 아니면 게이트 서치인데 11시 자원 좀 안켜져서 수겟서치 이번에 애들 다 잘하는 애들 들어오고 같은데 필리누나 게이트 이렇게 한 번씩 삐끗나죠? 그냥 삐끗나도 괜찮아요 일부러 삐끗났고 포스 하나 있고 먼지를 뽑고 파일럿도 삐끗 그리고 4 눌러서 R 누르고 여기 포저그 원토스에 저저프니까 아마 패드 확률이 높이네 20일 포토스에 투저그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가고 지금 한 명이 링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구투일 확률이 높아 안 나오잖아 정신색이 구투일 확률이 높아 캣이네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심하게 안 나오네 일곱시 구투인가? 여기 캣이네 메파라는 토클드 로그인 무탈인가 보네 링이 탈 패드에 무탈까지 간다고? 조금 빌드가 딱 게이트는 랠리 아까 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와 AP에 120만 나오면 됩니다 포토캣은 두 개 추가해주고 까부닝도 한 번 삐딜 딱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질에 나가면 되요 상대가 패드라서 드라가 하나밖에 없어서 오질럿에 나가면 센터를 잡을 수가 있구요 저글링이 무리같은데 나로 싸우면 저글링은 항상 질럿 뒤에서 싸야해요 저글링이 과감하게 들이댔는데 조금 덜 과감하게 들면 될 것 같은데 이득 좀 받는데? 가스 짓구요 질럭을 아홉시 졌다가 후타 나오는 드라랑 이제 후토가 되면은 크로브 하나씩 떼주고 후토까지 했네 드라하고 아홉시 말도 안되면 개화양 스팀업 했으면 이겼지 가스 3개 놓고 미네랄 들고 있는 거 C 누르면 들어가고 저글링이 글러브 좀 많이 꼴았네 어 라네이도 형이 많았고 또 메파 두개까지 쏟아주고요 어 이도형 많았고 컵웨어 공업 찍고 컵웨어 해주면 돼 메파 두개 아주 꿀이에요 꿀 꿀꿀꿀 어 미텔 끝나다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으 오 으 아, 링 1고 아, 링 많다 아, 링 많다 안돼 안돼 링 많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상대분들이 잘하네 구멍이 없어지고 소피아도 죽어야 되고 소피아도 죽어야 되고 소피아도 죽어야 되고 이거 이기면 몇 갠가요 이번엔 형님 묵헌도 잘하네 묵헌 잘하는데요 백북 들어왔는데 아까부터 이를 갈고 있었네요 백북 들어왔려고 세북 한 백개라고요 형님 이기면 선생님 죄송한데 저번에 천개 쏜다고 천개 안 쏴 주셨는데 지금 10개만 한번 쏴 주시면 안될까요? 풍선 있나 없나 확인만 하려고 어 풍선 있나 없나 확인 좀 하게 10개만 한번 쏴 주시면 안될까요? 링이 너무 없어 뚫리지 왜 링을 2타를 갖춰 링을 해야지 계속 4 Bone 15 3 m 4 F 근데 원래 여기에 포가 되는 게 말이 안 돼. 우리가 지방 싸움을 이겨줬는데 저기 포토가 어떻게 되지? 저기 포가 안 돼. 그래도 이거 한 번만 버티면 해골만 할 것 같은데. 여기 시작하자. 못 되겠다. 그렇다. 아... 못만일것 같은데 이거는 부탈이 많아서 갈거면 3시 가야돼 3시 딴 데가 못 이겨 힘이 하나 살려야 돼 아 지금 아까 코스웨어 모아놓을걸 아 진짜 신기해 이거 전전했네 이거 이기는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라네이도 형님 300개를 이도 형님이 이도 300개를 이러면 보들던 스파 지워도 되는데 어 지웠네 아우씨 혈압구 아우씨가 괴하형 오해 있진 않으니? 충분히 있으려면 좋았어 좋았어 정투 준비 완료 할만하다 올링이야 이거 할만해 이거 우리가 미안해? 이거 우리가 미안해? 블링이랑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다 바람이 2,000원 3,000원 2,000원 아, 이거 배터리를 어떻게 지워야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나는. 어, 근데 나 지지치고 나갈라 했는데. 그걸 이긴다고? 네, 지지치고 나갈라 했어, 진짜. 파랑 아저씨는 뭐하네요? 아니, 근데 더둘 형이 미탈 너무 빨리 갔어. 링 찍어달라 했을 때 링을 좀 찍어줬어야 했는데. 뭐 이기면 된 거니까. 링을 안 찍고 왜 이렇게 팔을 빨리 가졌을까? 아, 도둘 형님이 엠컨 마스터라 엠컨 잘하거든요. 아니, 그건에 안 죽었구나 지금.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좋았어.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투중이 완료됩니다.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종료가 끝난다. 도움이 필요한다. 아, 드디어! 나도 돌이 났어. 좋았어.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중이 완료됩니다. 아동이 돌이 났어.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중이 완료됩니다. 전투중이 완료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우리 이도형님 300개 미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도형님이 이번판 이기면 300개 쏴주신다 해가지고 아 또 이도형 감사합니다 그럼 이도형이 저번에 1000개 미션에 오늘 300개까지 해가지고 1300개네 어 저 살았잖아요 넥서스 있었잖아 아 다시 한번 예 오케 오케 오늘 진줄 알았는데 와 아 토스형님도 멋있었나요 이기면 아 이기면 아 토스형님도 500개 또 누구 있었나요 라네인도형님 300개 토스형님도 500개 아 그러고 없었네 아 더 없었나요 아 뚫리는 타이밍에 아니 이도형 구금 깔겠습니다 이도형 구금 깔면 되나요 아니 드라 한보대 탈도 10개 남아서